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이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와 있는데 오늘은 유튜브 광고를 찍게 됐는데 친구랑 같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번에 휴학한 지윤이랑 오랜만에 만나면서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같이 광고를 찍기로 했습니다 지금 지윤이 이 개자식이 너무 늦었어요 오늘도 브이로그인 진짜? 오늘은 미팅 브이로그인가요? 광고 미팅 브이로그인 광고 미팅 브이로그 우리 아마 이리로 가야 될걸? 맞지? 맞아 맞아 데미 쏟아 선물인? 네 쇽 아 라지가 좀 좋지 않아? 아 약간 습하긴 한데 요즘 근데 너무 더 저희는 3립에 광고를 미팅하러 가는데 어떤 광고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우리가 되게 약간 띠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 맞아 우리가 좀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광고 느낌이 나요 근데 맞아 레퍼런스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아주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좋을 거 같아 일단은 미팅을 하고 오늘 아직 뭐 먹을지 못 정했는데 진짜 맛있는 걸 먹도록? 진짜 디지게 맛있는 거 오늘 먹을 생각이에요 오랜만에 서울에서 만났겠 오우 쉣 아무튼 이따 보도록 하자 호잉 너 최자로드 알아? 최자로드? 아 유튜브 채널인데 최자가 진짜 맛있는 것만 먹고 다니거든? 최자가 홍보한 카레 치킨집이 있어 카레 치킨? 치킨 좋다 여기 청담동이잖아 마침 맞아 여긴데? 얘라고? 어 여기야 진짜 딱 이렇게 생겼었어 진짜로 근데 거의 광고 찍은 방금 가다가 어 여기 아니야? 어 여기 여기면 레전드임 약간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거 누구야? 어 여기야 어 여기야? 이 건물 이 건물이야? 이 건물이야? 이 건물이야? 상민 빌딩이야? 상민 빌딩이야? 아 상민 빌딩 상민이가 누군데? 야 안성에서 오셨죠? 네 저는 안성에서 왔고 저는 서울에 오셨고 서울에 오셨고 같은 학교 네 저도 같은 학교 아 진짜요? 저는 공허권입니다 어디에 관한다고? 미팅을 20분 만에 마치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엘리베트에 다 계시네요 미팅은 빨리 빨리 끝나고 그렇죠 네 꼭 그렇지만 안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팅은 아주 되게 재미있으신 분들이라서 맞아 자유롭게 미팅을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카리치킨 먹을래? 아니면 좀 더 찾아볼래? 카리치킨? 이런데 1인에 11만원입니다 11만원? 야 그 치킨집 가자 너 땡겨? 어 궁금하긴 했어 옛날부터 한 1년 전에 봤거든? 치킨집 영상 가자 아까 뭐 먹을지 정하고 있었는데 지윤이가 갑자기 무슨 카리치킨이 있었대요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어? 여기 아니야? 했는데 거기가 진짜 거기였어요 근데 여기네? 여기야 바로 투자했습니다 또 갑시다 되게 문 닫은거같이 생겼어 문 닫은건데 문 닫은거야? 문 닫은거야? 문 닫은거같이 생겼는데 문 닫은거였네요 문 닫은거야 문 닫은ione 영상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 나는 일식도 괜찮고 한식 일식 한식 나는 일식 괜찮긴 한데 일식 괜찮아 그럼 한식 한식 그러면 청담동 쌈밥집이 하나 있겠 오 쌈밥 나 개좋아해 진짜 진짜 청담동 쌈밥이 있어 많은데 어디가지 너무 많잖아 장독대 제육 쌈밥 정식 오 야 근데 이름이 마음에 들어 장독대 장독대 김치찌개 뭐야 거기로 가자 방향이 어디냐면 방향은 이쪽으로 아 여기야 저희는 결국 쌈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쌈박질 쌈박질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가야 돼? 한 200m? 근데 되게 자유로운 회사 같지 않아? 뭔가 나는 우리 미팅한 곳? 나는 취업한다면 저런대로 하고 싶어 그치 애초에 회사 직원들도 같이 학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약간 담당 팁이 되게 권위적일 수 있는데 되게 반말도 하고 반말은 아니고 편하게 얘기하고 반말은 근데 쥐가 듣지 않냐? 반말은 육개장 먹고 싶다 반말은 라면 근데 미팅할 때도 약간 좀 편했어 약간 드립도 치고 맞아 약간 빵빵 터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3립 빵 광고 찍잖아 저보고 미스라진이랑 카덕아든 닮았대요 미스라진이야? 너 미꾸라지 닮았다 나보고 미꾸라지 닮았대요 아 맞아 3립에 앞으로 우리가 찍을 광고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변기 트월킹만한 광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광고주님들이 제 트월킹 영상만 보고 바로 이 사람으로 해야겠다라고 했대요 트월킹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200m 지나지 않았냐? 뭐야? 저기 있네 장석대 아무튼 자유로운 미팅을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으로는 생기지 않아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먹어보자고 그렝 오늘 좀 야무지게 먹으러 왔으니까 좀 야무지게? 나는 두 개 있어 쌈밥을 2인분 시키고 찌개를 추가하는 거야 난 좋아 사장님 저희 제육 쌈밥 2인분이랑 치즈 계란말이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육 두 개 마리아나요? 네 제육 두 개 마리아나 마리아나? 마리아나요? 마리아나요? 여기 마약 템이 있어? 마리아나요 많이 화났나? 야 야무지네 이거 봐 와 진짜 딱 내 것만 하네 야 이만 딱 내 것만 하네 이만해 야 이거 야 야 이만하네 야 이거 이만하네 이거 내 거네 쌈밥 조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쌈밥 하나 싸봐봐라 응 마늘 2개? 마늘 2개? 마늘은 많을수록 좋아 아 마늘 3개? 그러니까 너무 많을수록이고 만 아 만개? 만개? 이만기? 쌈밥 아 나먹도 안 듣는 거야 씨 잠깐만 마늘 1개? 옆에 마늘 1,000개? 응 야 내가 그게 있어 제 국어 근데 그거 있어 진짜? 응 흡 흡 흡 엇 으아 으아 흡 흡 흡 흡 와 와 와 와 잘 먹을깅 저 오렌지 주스 시켰어요 진짜 오렌지를 갈아주시네 양이 있습니다 양이 많네 어? 샀어? 응 근데 나 저만 할 줄 몰랐어 더 클 줄 알았어? 딱 이만 할 줄 알았거든 노트북이 화려주네 이쁘다 노트북이 가로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세로로 밖에 안들어가 세로로네 세로로네 포로로임 포로로임 저희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다크나이트 나 알겠어 다크나이트 처음 시작한 2019년 4월 많은 친구들의 도움 출발했어 200명으로 영둥이 업로드 기다린다 장난스런 말 나에겐 진심으로 처음 시작한 2019년 4월